미국 대학가에서 반전 시위가 악화되자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서며 곳곳에서 격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 등 미국 첨단업계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본격화돼 4월에만 7만 명이 해고됐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흔들려 금리 인하 대신 장기 동결, 심지어 재인상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포토맥 프리웨이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잡아낸 위반 차량이 3개월간 3만 3,682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료품 가격 상승의 여파로 월마트가 자사 브랜드를 붙인 상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 입니다. UCLA 대학에서 LAPD 경찰이 선광탄까지 쏘며 반전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고 나서 시위대들과 곳곳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50개 대학에서 현재까지 시위대 2천여 명이 체포됐으며 기물 파손까지 초래한 교내 점거 농성과 과격 시위로 무더기 체포는 물론 퇴학 처분까지 내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학가가 반전시위장에서 악화돼 시위대와 경찰이 정면 충돌하는 대혼란의 장소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UCLA 캠퍼스에는 LAPD 경찰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LAPD 경찰은 폭동 진압 장비로 중무장하고 섬광수류탄까지 쏘아대며 캠퍼스에 진입해 반전시위대를 강경 진압했습니다. 경찰이 쏜 섬광탄으로 새벽이 되기 직전 UCLA 캠퍼스에는 섬광과 공음이 울려퍼져 마치 전쟁터와 같은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LAPD는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교내로 진입해 시위대들의 텐트를 철거하기 시작했고 격하게 저항하는 시위대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130여 명이나 체포했습니다. 날이 밝자 UCLA 캠퍼스의 시위대 야영지에는 주인 잃은 텐트들과 침낭, 먹다 남은 피자박스, 가구 조각 등의 잔해들이 널부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UCLA 시위대는 강제로 해산됐으나 학교 측이 별도의 조사에 착수해 폭력 시위를 주도한 재학생들은 퇴악 처분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서부 LA와 정반대편인 유햄프셔 하노버에 있는 아이비리그 다트머스 칼리지에서도 강제해산에 나선 경찰에 시위대 90명이나 체포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일까지 미 전역의 50여 개 대학에서 반전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1880명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격한 반전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대학들은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 NYU 뉴욕 대학, 뉴저지의 프리스턴 대학, 커네디컷의 예일대학 등 명문대학들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서도 조지타운대와 조지 워싱턴대학, 아메리칸대학, 버지니아의 조지 메이슨 대학, 버지니아테크, VCU, 메리 워싱턴대학 등이 있습니다. 대학과 반전시위가 널리 확산되고 격렬해지면서 경찰과 정면 충돌하게 되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침묵을 깨고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평화적인 시위를 벌일 권한은 갖고 있으나 대혼란을 야기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선전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느 한 편만 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방어는 전폭 지원하되 공격 작전에는 불참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해선 휴전 모색과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룡아입니다. 구글이 핵심 지원 200명을 감원하고 멕시코와 인도 등에서 채용에 나서는 등 미국의 첨단 테크업계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에만 구글과 애플, 테슬라, 인텔, 아마존 등 미국의 첨단 테크업계가 AI 시대에 맞춘 듯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첨단 테크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최고의 엘리트들로 꼽히는 IT 천재들이 대거 감원되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에만 구글과 애플, 테슬라, 인텔, 아마존 등 내노라 하는 미국의 첨단 테크 회사들에서 무려 7만 명이나 감원해 봄철에 해고태풍을 몰아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은 최근 핵심 부서 직원들 200명에게 감원 통보를 보냈습니다. 코어 유니트, 즉 핵심 부서들은 정보기술 핵심 기술팀, 파이썬 개발팀, 테크 인프라, 핵심 개발자들과 엔지니어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글의 핵심 부서 중 한 곳인 캘리포니아 써니베일에 있는 한 연구소에선 엔지니어가 50명이나 한꺼번에 해고됐습니다. 구글은 핵심 부서 직원을 200명이나 해고한 대신 상당수 기술진들은 멕시코와 인도에서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맞춰 핵심 기술진마저 인건비가 매우 싼 인도나 브라질 등에서 충원해 비슷한 역할을 맡기려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초부터 온라인 광고 시장의 부진을 이유로 전체 인력의 6%나 되는 1만 2천 명을 대량 감원해오고 했습니다. 구글은 최근 들어 온라인 광고가 회복세를 타고 있으나 여전히 다운사이징, 몸집 줄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기차의 대명사인 테슬라는 판매 무진으로 지구촌 인력의 10%인 수천 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팬더믹 이래 처음으로 4월에 614명의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부진한 클라우드 부분에서 100명을 감원했고, 인텔은 본부에서 50명을 해고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월플은 1,000명이나 한꺼번에 줄었습니다. 구글을 비롯한 미국의 첨단 테크 업계에서는 AI 인공지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앞으로도 대규모 구조 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올 들어 석 달 연속 흔들리며 올해 한 기준금리 인하가 멀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동결, 심지어 재인상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준 멤버들이 물가 잡기에 진전을 못 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나서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잘해야 한 번 아니면 한 번도 못 올릴 수 있으며 심지어는 1년 반 만에 다시 인상해야 할지 모른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올해 내내 동결하거나 심지어는 다시 인상할지 모른다는 분위기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연속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오르면서 기준금리 인하의 길을 막아버리고 있으며 이제는 잘해야 한 번 또는 한 번도 내리지 못하고 현재 5.25 내지 5.50%의 고금리를 1년 반 이상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7월에 끝냈던 기준금리 인상을 다시 단행해야 할지 모른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선임 자문관을 지냈던 윌리엄스 잉글리시의 일대 교수는 미국 물가가 앞으로도 계속 뜨거워지면 연준은 현재의 지침을 버리고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는 금리 인상에 와이드로 오픈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연준은 바로 직전에는 물가 접기에 진전이 없으면 기준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는 언급으로 방향 손해를 시사하게 될 것으로 윌리엄스 잉글리시 교수는 예상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5월 회의를 마친 후에도 연준이 금리 인상에 다시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며 아직 금리 인상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앞으로 데이터들이 금리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다만 주택 렌트비의 하락이 아직 전체 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미국의 물가가 앞으로도 다시 하락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준 멤버들의 최근 언급으로 미루어 물가 잡기에 다시 진전을 볼 경우 올 한해 적어도 한 번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준금리는 한 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물가 진정에 확실한 증가를 보지 못하면 현 수준인 5.25 내지 5.50%를 올해 내내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용 열기와 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기준금리를 다시 올려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현 추세로 볼 때 2024년 미국 경제는 CPI 소비자 물가로 3%대 후반의 고물가와 20년 만에 최고치인 5.50%의 고금리로 이중고를 장기적으로 겪고 1%대의 저성전가리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교통부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속도 위반 카메라 중 가장 많은 티켓을 발부한 카메라는 포토맥 프리웨이 북쪽 방향 도로에 설치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카메라가 잡아낸 과속 차량 건수는 총 3만 3,682건에 달한다며 DC교통부는 이 도로 운행 시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DC교통부의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마지막 3개월 동안 놀스웨스트 25스트리트인 포토맥 프리웨이 북쪽 방향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잡아낸 과속 차량이 무려 3만 3,682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DC의 자동교통 단속 카메라들 중 가장 많은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3월 27일까지는 경고장만 발행했으며 그 다음 날부터 위반 티켓을 발부했다고 DC교통부는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1번 출구 근처 DC295 카메라 역시 2만 641개의 위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는 수년간 효과가 있었고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을 바꾸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DC교통부의 의견입니다. 2024년 1월 DC에는 161개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었지만 더 많은 카메라를 설치해 계속적인 새로운 속도 및 신호위반 카메라 배치를 발표해 왔습니다. DC교통부는 과속이 잦은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하지만 치명적인 충돌 사고 지역도 조사해 경찰, 의회 자문, 자문위원회 위원 및 기타 주민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뒤 교통안전 엔지니어들과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자전거 및 보행자 기반 시설과 충돌 및 속도 데이터 조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윌러로드 사우스 이스트 사천 블록에 있는 과속 단속 카메라의 경우 첫 달에는 7,500장의 위반 티켓이 발부되었지만 1년 반 후 한 달에 300개 미만으로 96% 줄어들었다며 단속 카메라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자동화된 단속 프로그램은 거의 5,400만 달러의 수익을 시에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DC가 수익을 염두에 두고 배치한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그러나 DC 교통부는 안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전자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라며 운전자들이 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외에 North Capital Street North East 남쪽 방향도 1만 9,041건 2,200 블록 K Street North East 남쪽 방향 1만 3,572건 600 블록 Kenilworth Avenue North East 남쪽 방향도 1만 3,281건 600 블록 뉴욕 에비뉴 North East 서쪽 방향도 1만 8,91건 2,200 블록 K Street North East 동쪽 방향 1만 8,38건으로 1만 건이 넘는 단속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푸드 인플레이션, 즉 식료품 가격 상승의 여파로 최대 소매점인 월마트가 자사 브랜드를 붙인 300개 상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마트의 새 스토어 브랜드는 베럴그츠라는 상표로 값싸고 품질 좋은 식료품 300개 품목을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거의 매일 사야 하는 식료품 가격은 한 번 급등한 후에 좀처럼 내리지 않아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거나 체감 물가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코스트코에 커클랜드 시그니처라는 자사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최대 소매점인 월마트가 새로운 스토어 브랜드를 런칭하고 나섰습니다. 월마트의 새 스토어 브랜드는 베럴그츠로 이름 붙였으며 우선 300개 품목에 이 새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럴그츠의 상표로 판매되는 월마트의 상품은 식료품들로 구성돼 있고 2달러에서 15달러 사이로 저렴한 가격을 책정해놓고 있다고 월마트 측은 강조했습니다. 냉동식품에서 낭농 제품, 스낵과 음료, 파스타, 수프 등 다양한 품목들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태리에서 만든 프리미엄 브론스컷 파스타는 패키지에 1달러 97센트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모짜렐라 치즈는 4달러 이하에 나와 있으며 요리할 때 주로 쓰는 핫하니 시즈닝은 3달러 이하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트밀크 냉동 디저트는 3달러 44센트에 내놓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이번에 새로운 스토어 브랜드로 베럴그츠를 선보이게 된 것은 젊은 층 고객들의 쇼핑 패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층은 브랜드를 보고 상품을 구입하는 대신 맛을 보고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제품을 고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월마트 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 브랜드보다는 월마트가 보증하는 자사 스토어 브랜드를 붙이고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내놓으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푸드 인플레이션으로 불릴 정도로 식료품 가격이 근년에 급등했기 때문에 같은 돈으로 적게 살 수밖에 없어진 식료품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상품에서는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양을 줄여 파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코스트코에서도 이름난 프리미엄 브랜드 대신에 자사 브랜드인 커클랜드 시그니처 이름으로 파는 상품들이 더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